왜 이렇게 안 와?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옵니까? 이거 스케줄 엄연히 스케줄 아닙니까요? 아 잘하나 큰 형님 두... 덩치 형님들 두 명이... 괜찮아요 오늘 생일이니까 이삼님한테... 아 맞네 생일이네 오늘 생일이야 민혁이 형이랑 비현이 형 타면 민혁이 형 생일 축하 선물 한번 불러줍시다 나 착석하자마자 말씀드리는 순간 오신다 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늦어요? 답이 없네요 아니 화장실을 하루 종일 하니까 장남입니까? 막내입니까? 파 intelligent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인혁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마 라마마마마마마 해 이것은 몬스타엑스 의 드라마라고? 노래는 너무 좋아 한 번 웃어줘야지 이거 녹음할 때 많이 녹음했어 섹시가이 섹시가이? 눈 떠 눈 떠 H1 1! Let's go! 같이 해야 돼 여기 Let's go! 드라마마마마마마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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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like 드라마마마마마마 상상성 가마 우린 늑대와 비너같아 아프란걸 들고 나와 Oh mama 가시가 아주 내게 너무 아쉬워 지름 방라한 잔홀 두고 어디 안가 드라마마마마마마마마 미쳐버리지 Oh my god Oh my oh my god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는가 그만 좋은 말대가 됐지 혼자 말 절망과 같은 드라마말도 받아 H1 섹시가이 섹시가이 H1 솔직해져 볼까 솔직히 말할까 네게 말해 봐봐 2 2 그기댄 난 적당히 좋아하는게 그기댄 난 적당히 다가가는게 그기댄 난 적당히 다가가는게 너는 이제 숙어 눈하라만 줌 여기 숨 쉴 틈을 한번 주지 않게 그기댄 난 적당히 맘을 주는게 그기댄 난 적당히 빠져있는게 내가 깨닫는 게 삐쳐 그 속에 넌 깜쳐 끝이란 소리가 나은 드라마 점점으로 치솟는 장면이야 이젠 널 내 걸로 만들 줄 아는 게 당연이야 당연한 걸 물어 그제 바람이 불어 오늘대로 네가 내게 오면 되는 걸 불어 바보같이 행동하지 마 지켜주고 싶은 게 비극이 널 더럽히도 나도 이겨낼 수 있게 멀 까래 아니야 백 너의 향기가 백 견디가 이뻐 그게 된 날 적당히 다가가는 게 그게 된 날 적당히 다가가는 게 너는 해줄 수 없는 나로 나온 춤 역술을 해 주지 않게 그게 된 날 적당히 맘을 주는 게 그게 된 날 적당히 다가가는 게 그게 된 날 적당히 다가가는 게 끝단적인 장면 와우 라마마마마마마마마해 라마마마마마마마해 반복되는 장면 그 속에는 가짜 끝이 갈 수 없는 나의 드라마 초초초 비컨 나잇 노래가 너무 좋던데 하다보